한국 투자증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시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략노트 공포에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지난주 미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과 SVB 파산 등으로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미국바 악재로 투자신리가 위축되었기에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SVB 파산 이슈가 대형은행으로 비화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던 대형은행은 자본력이 충분하고 보유자산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시스템 리스크 우려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시 실물 경제 충격이 우려되어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던 사례를 볼 때 금리 하락이 때로는 시장에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외국인이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업종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면 실적 전망이 양호한 IT 가전,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계 및 미디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에 강한 보험 등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